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뷰의 위키피디아 영문판 개인 페이지가 K-POP 아티스트 최초로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소셜 원토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방문자 수인 페이지뷰 수는 미국 빌보드 소셜 차트와 대선에도 사용되는 공인된 소셜 인기 지표입니다. 뷔는 위키피디아가 언어뷰 분석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영문판 누적 페이지뷰 1,050만건으로 K-POP 솔로 아티스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47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전세계 누적 페이지뷰는 2,510만회에 달합니다. 이 역시 K-POP 솔로 최고 기록입니다. 위키피디아 한국 프로젝트 페이지 공식 랭킹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 연속 남자 솔로 가수 1위에 올라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뷔가 올리비아 로드리고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전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지난 4월 그래미 시상식 날에는 페이지뷰가 5배 가까이 급증하며 BTS 멤버 중 유일하게 임한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 바이크의 스타리스트 탑 10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가수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륙의 왕자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뷔는 인기 지표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에서도 한국 남자 연예인 1위, 좋아요는 아시아 셀럽 1위, 브랜드 가치는 전세계 셀럽 1위라는 전무후무한 소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도 2021년 최다 검색 한국 아이돌, 아시아 셀럽에 오르며 구글킹에 등극했습니다. 뷔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는 인스타그램 세계 최단 기간 100만 팔로워, 천만 팔로워 수립에 대한 두 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 공식 기록과 함께 최우수 아이돌 배우상, 베스트 안무상, 베스트 OST상의 각기 다른 세 분야에 대한 수상 기록이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엔하이픈 멤버들 절반 이상이 롤모델로 꼽은 아이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교과서로 불리는 방탄소년단 B입니다. 지난 27일 일본 패션 매거진 누메로 도쿄는 엔하이픈의 인터뷰가 실린 유어로 특별판을 발간했습니다. 멤버별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성우는 B를 롤모델로 언급했습니다. 성우는 엔하이픈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과 개인적인 소망에 대한 질문에서 최고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개인적으로는 패션 센스를 기르고 말을 잘하고 싶으며 단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TS의 B 선배님이 롤모델이다 라고 최종 목표를 밝혔습니다. B의 진면목을 가장 잘 아는 소속사 후배에게 롤모델로 손꼽히는 것은 B에게도 뿌듯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배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며 워너비 스타로 굴림해온 B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이들에게 받는 존경은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BTS의 후배 그룹인 엔하이프는 성우 외에도 B를 롤모델로 언급한 멤버가 제이크, 선우, 제이까지 모두 4명으로 7명 중 절반 이상이 비올릭 중입니다. 선우는 라디오에서 데뷔 전부터 B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멋있었고 너무 떨렸다. 며, 가장 보고 싶었던 BTS 멤버로 B를 꼽았습니다. 빌보드 인터뷰에서도 B를 보며 아티스트의 꿈을 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이 역시 다양한 인터뷰에서 롤모델인 방탄소년단의 B처럼 멋있고 중요한 어른이 되고 싶다. B처럼 패션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를 보면 멋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으며 가장 친해지고 싶은 BTS 멤버로 B를 지목했습니다. 제이크는 위버스 인터뷰에서 B처럼 되고 싶다. 그게 목표다. 라며 뮤직비디오에서 멋지고 자신감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B에게 많은 영감을 받는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B는 IDN 타임즈의 신인 아이돌의 롤모델 K-POP 레전드 아티스트 10인의 아이유, 지드래곤, 보아, 비, 이유리 등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의 크리스마스 트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가 가창한 크리스마스 트위가 스포티파이에서 K-POP 남자 솔로 곡 중 최단기간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7일 드라마 그해 우리는 메인 OST 크리스마스 트위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해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